이분이 어느 날 인터넷에 연예인 출연료 1위 짤이 돌아다녔다고 해요. 그걸 봤더니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예능 출연한 다음에 비트코인 2개를 출연료로 받으셨는데 그때 가격이 100만 원 정도 할 때였대요. 그래서 재미로 그 비트코인을 2개로 짜장면을 사 드셨어요. 근데 최근에 방송 짤에 강호동 유재석보다 출연료 비싼 연예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때 이후에 비트코인은 도대체 뭘까 관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지켜보셨대요. 그래서 이제 그게 100만 원에서 5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막 올랐잖아요. 한 번 2000까지 갔다가 추락하고 이제 7천이 되죠.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비트코인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셔가지고 2017년부터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모으고 계시다고 하고요. 이제 사기만 했고 한 번도 매도한 적은 없대요. 그래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게 적립식이었기 때문에 2018년 그때. 17년에 들어갔으면. 통학을 했어도 그때보다 지금. 엄청 많아요. 3배 또 올랐잖아요. 그러니까. 전체 자산 규모가 연예인 하시면서. 개그맨 하시면서 번 총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. 앞으로 할 연예인이었다고 할 수입보다도 더 많을 것 같은데. 뭘 배워야 될까요. 일단 우리 박현희 씨. 저는 인터뷰하면서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부동산도 3배 올랐는데. 주식도 3배가 올랐어요. 들어가는 시점이 다 바닥에. 코인은 뭐 엄청나게 더 올랐지 않겠습니까. 근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. 이 분이 시장이 좋다고 해서 공부하자마자 바로 투자하지 않았다고요. 맞네. 한 2년 이상. 본인이 시드를 현금을 보유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. 계속 이 급락하거나 폭락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. 담들은 다 팔 때. 그때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 기회가 왔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으려면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내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제 집중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방식을 택하신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.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투자를 이제 하지 않고 있고요.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자산을 달러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대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차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. 현금을 또 확보를 했네요.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이 투자하시는 방식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초입에 내가 빨리 들어가서 그 열매를 상당 부분 먹는.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수익을 내는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저도 그런 얘기하잖아요. 막 큰 돈 생겼을 때 적금 타고 그럴 때 바로 투자하지 말라. 마음이 급하니까. 기다려라. 아주 그냥 뭉개봐라 했는데 황현희 씨도 이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어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승부를 내는 그런 자세였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. 감사합니다.